쇼아비 보자 상대 헤비 2대 우린 3대? 미디움 1대 모자라네 자주포 오크야티 9티어 흠 에밀이 대가리가 두꺼워서 내가 못돌잖아 246mm로 뚫을수있나? 대가리를? 못뚫을거같은디 어떻게해야 갈굴수있을까 어? 레베가 에밀을 뚫네 뭐야 어떻게 뚫겨 쟤는 포탑이 방어장이 화력이 별론가 9티어 대가리도 뚫을수있단말이야 신기방개하구만 엥? 미친 미친 오졌다 8티어 주제에 내 끌이 튕겨 흠 안 뚫리는데? 쟤가 어떻게 뚫었냐? 에이 멍청한 새끼 봐봐 안 뚫리는데요 어떻게 뚫은거지? 참고로 나 방금 옆통수 아니면 옆구리 때렸는데 아 이해할수가 없구려 어떻게하면 되는걸까? 야 전면봐라 인마 이치로야 형뚱한짓 하지말고 하음 답답하 Mc 야티가 살아 있긴 한데 저 야티는 딱히 도움이 안되보이고 어..어떻게 올라가서 조져야될까? 고민이 되는데.. 기다려봐..이거 올라오는 느낌인데? 안 뚫리는데? 쟤 약점이 있어? 역구..옆통수가 안 뚫리는 느낌인데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 쏜건가? 이치로야..니가 M103을 견제해줄 수 있겠니? 니가 견제를 해주면 내가 믿고 들어가서 저 E3의 대갈통을 날려버리던가 할텐데 쏘지마 이씨기야 너는 나한테 죽을거 같다? 탄빠졌네..어떻게 살라고 얘는 꼬라박아서 죽여야지 튕겨라 그렇지.. 호! 하아.. 아군이나 적군이나 수준이 낮네 뭐야.. 우리 편이 왜 죽었어 만약에.. 내가 15명으로 우리 편이 되있으면 한 2분 30초면 게임을 끝낼 수 있었는데 나같은 놈들이 없구나 꼼진같네 설마.. 점령.. 승을 노리나? 우리 1인 점령이지 어..이거 불안한데? 가봐야겠다 상대 미디움에 혹은건가 미디움이 왜 만피죠? 상대편? 이해할 수가 없네 흠.. 저격이구나 애들 오케이 점령으로 게임 끝내야겠다 저기 반대편에서 저격질이었구나 요고 요고 아마 점령 초기화하러 한명이 들어올거란 말이야 아니면 내 옆구리를 치던가 이거 점령으로 게임 끝내야겠다 백프로 이거 마구 오겠네 샤 1초 2초 틀고 안쏘네 뭐하냐 얘 병신 골탄으로 나를 못들어? 수준하구나 5421인가 점막 골탄인거 같던데 APCR인가 1초 1초 2초 2초 1초 2초 3초 2초 3초 3초 4초 4초